공부할려고 그러지 아이씨 우와 우와 아 쫄리네 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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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서? 형이 괜히야 난 모른다 뭐야 이 길 맞어? 안 되나? 아아 오 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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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제동이 안되네 여기에서 배파요 배파요 다시 너무 무서워 하 으 오우 무서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안장이 너무 높은데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등산객 야 사람 많은데 와 밤새울껴? 어? 여기서 밤새울껴? 오 밤새울 것 같은데 오 씨 야 씨 안장이 너무 높은데 이거 우와 우와 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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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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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기다리다 갈게요 야 나 안장 세피가 너무 높게 했네 어? 또? 같이 가야지 우와 잘 갔어 나 형 그것도 쓸 줄 알았는데 우와 안장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좀 더 낮춰 돌려냈네 가요? 돌려냈네 다 내렸어 아니야 돌려냈어 돌려냈다니까 뭐 한산길 야 니가 앞으로 가 나 여길을 몰라 야 그럼 뭔지는 모르겠다 길 내놓은 거 있어 어이 씨 가는 거야? 야 길이 막아놨어 마..막아놨어 길이 막아놨다고 야 길이 열나 내놨다고 막아놨네 뭘 만들어놨어 야 길이 열났다 만들어놨으니까 다 막아놨어 버렸네 뭘 만들어놨어 아니 저 계단 옆길로 길 내놨거든 계단 망가진 것도 그래 그 길을 막아놨 아 아 아 내 죄다 아 아 아 아 아 꽈배기 집에서 너무 오래 했었다 씨 꽈배기 꽈배기 씨 오오오오오오 이제 케이저우 바꾸도 안 되겠다 어? 케이저우 바꾸겠어 아니야 이제 무정차 무정차 이제 저 베놈 때문에 이제 안되겠어 저기 가면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주상객 이야 이야아 이리 가 사람들 마지막이에요? 백숙 야 지금이 기회다 백숙이랑 스튼프가 너무 좋아서 망가를 했어요 진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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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에이 에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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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